겟레디 쇼탈!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살람하레에이군 카타르 카타르에서 열리는 첫번째 K-POP 페스티벌 K-1 FESTA 카타르 2023 저희 아이콘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와 중동지역에 계시는 아이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아이콘이 처음으로 카타르에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아이콘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만큼 그럼 아이콘이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시나요? 네 이번 K-1 FESTA 카타르 2023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K-1 FESTA 카타르 2023에서 저희와 함께 즐기며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콘 플레이리스트 들으시면서 K-1 FESTA 카타르 2023의 무대에 함께 기대해볼까요? 좋습니다 그럼 다함께 외쳐볼까요? We are K-1 아이콘이 여러분 카타르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Thank you Bye Bye Ma-sala-mana-him-kong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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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